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에서 파생된 등위 상관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그건 역시 얘네들이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등위 접속사는 equal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같은 무게로 받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사실상 이제 추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저울 위쪽에 여러분 똑같은 무게를 가진 a와 b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등위 접속사를 넣었는데요.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아이가 and but or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 공부하면서 신경 쓰셔야 하는 등위 접속사 중에 소하고 포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a와 b가 같은 성분이면 돼요. a가 단어 단어면 단어로. 연결이 되죠 자 단어일 때도 품사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단어의 품사는 단어의 품사와 관련돼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면 구. 구라는 건 투부정사 그다음에 예 전치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절이면 절. 요렇게. 뭐든지 and but or은 같은 아이 같은 무게 문법적 성분이 동일하고 역할이 동일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하고 포는요 무조건 완전한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다. 특히나 여기에 있는 포 라는 아이는 많은 친구들이 전치사로만 기억하는데요. 편의 문법에서 은근히 이 포 라는 아이가 접속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위치할 때만 포가 접속사 기능을 한다. 종속 접속사는 주절에 속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절과의 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요.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종속 접속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각 종속 접속사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특징을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종속 접속사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 챙겨주시면 돼요. 그럼 등위 접속사와 등위 상관 접속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위 접속사는 조금 전에 말한 and but were 기본이고요. 여기는 a라는 이 아이와 b라는 이 아이를 같은 무게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있죠. 이 and는 여러분 순접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but이라는 애는 역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되게 연결이 됩니다. or이라는 애는 선택을 나타내는데요. 자 얘 역시 앞에 있는 a와 b를 이제 똑같은 무게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의미적인 차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소나 포나 노월이 있어요. 소하고 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하고 절만 이렇게 연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절과 절 사이에 위치했을 때만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노월이라는 애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얘 자체는 여러분들이 도치 파트에서 예 열심히 배우실 부분인데요. 노월이라는 아이는 앞에 있는 절이 주어 플러스 동사 부정문이 나와야 되고요. 뒤에. 노월 컴마 노월이 나오고 나서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가 나와서요. 앞에가 부정이고 앞에도 아니고 뒤도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를 볼게요. 상관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둘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and가 등위 접속사 or이 등위 접속사 노월이 등위 접속사죠. 그렇죠. 자 여기에 버더스에서 얼소를 생략이 가능하고 버시 등위 접속사고요. as well as는 굉장히 독특하지만 여기 나돈이의 버더스 비랑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버시 있는 애가 등위 접속사죠. 등위 상관 접속사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와 b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앞에 있는 부사입니다. 이런 부사들을 이용해서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both a and b는 둘 다라는 뜻이 되고요. either a or b는 둘 중에 하나. 자 그다음에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야. 이렇게 독특한 뜻을 나타내죠. 나돈이의 버더스 비는요. a는 당연한데 b까지라는 어감을 나타내고요. not a but b는 a는 아니고 b야 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얘도 역시 지금 등위 접속사처럼 등위 접속사를 가운데 두고 a와 b를 받쳐주고 있어요. 의미는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서 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병치 a와 b가 같은 문법적 성분 같은 역할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수일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요. 자 수일치를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잠깐 쥐고 볼게요. 자 여기서 a하고 b 자리에 이 a하고 b 자리에. 주어가 들어가서 문법적 성분이 같고 역할이 같은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가 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죠. 동사가 위치해야 되고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수일치가 매우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측면에서 등위 상관 접속사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 a and 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b b 동그라미 치세요. b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이렇게 b에 수일치를 해요. 보스 a and b만 여러분 플러스 복동이. 복수 동사로 이렇게 쓰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나머지는 누구랑 일치한다. b b b b 자 얘도 역시 b에 일치한다. b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 주어 잠깐 볼게요. 자 여기 not only 이거 동의어 좀 볼게요. 여러분 not only의 동의어가 not simply. 이렇게 simply가 나와도 but also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merely. 자 only와 동의어의 merely가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not. 자 하고 나서 여기 just. 얘도 역시 다 not only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but also 챙겨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종속 접속사 확인할게요. 종속 접속사는 여러분 주절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주절 안에서 핵심 요소 명사 기능을 하면 명사절입니다. 주절 안에서요. 자 그 다음에 주절 밖에서 주절 외부에서 주절에 수식해서 의미를 도와주면 부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형용사절은요. 말 그대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접속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관계사 파트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요. 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주격보호 기능을 하죠. 자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아이가 that 그리고 whether과 if 자 그리고 간접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부사절 접속사 볼게요. 시간 양보 조건 이유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누구에 따라서 접속사에 따라서 접속사에 따라서 의미를 확인하셔야 돼요. 의미.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부사절로 쓰이는지 자 부사절에 어떤 부사절인지 부사절 아이덴티티죠. 예 부사절 종류에 대해서도 접속사가. 정해줍니다. 그래도 접속사를 외워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선생님이 기출 유형 정리 전에 개념을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이걸 아직 모른다. 그 부분부터 확인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아둬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딱 얘기했을 때 나는 시간 접속사가 뭔지 몰라 양보 접속사가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 익히기부터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태 접속사는 여러분 just as 혹은 as라는 애가 오고요. 자 목적이나 결과 결과 부사절은 여러분 so나 search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that 얘네들이 대응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목적을 나타낼 때는 in other that.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속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양보 조건 이후 이 부사절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의 뭐를 알아야 돼? 종류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기도 써놨죠. 자 종류를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변신어. 이제는 그냥 쓰자. 오기 대한민ędzie. iktick. cccccccccccc. 이케가 여기저 tysią terms도 innych 탈 tracks의 ин Izему까지 ¿ movements를讃 brigade! 중되는 Berkeley에 ontuentteen 거대학이 desper에 간직된다고 조심하고 졌어요. 감사합니다.